눈싸움 어? 카메라 있을 때 눈싸움? 어? 수민이 형 왔다 눈싸움 3명이서 준비 시작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죠 왜 감아요? 까맣잖아요 아 우선 민재형 탈락 왜 탈락이야? 형도 탈락 다 탈락 제가 1등 영상으로 결과 확인하시죠 보니죠 과연 누가 1등일 것인가 안 까맣어 진짜 저 진짜 안 까맣어 나 진짜 안 까맣어 다시? 다시? 아니다 그냥 아까 걸로 여러분들과 시합해보시죠 우리 처음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안 깜짝이야 오오오오 남았죠 안 까맣어 안 까맣어 안 까맣어 내가 쥬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